어디서 오셨나요? 자꾸 눈이 까네요 그때 눈빛이 나의 첫 맘을 뜨네요 널 풀어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가슴이 떨려와 몰라 긴방 몰라 미치겠어 날 마치기 싫어 너에게도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옆에서 보낼 수 없게 너를 빨리 너를 빨리 난 이런데도 난 다시 내게로 다가가 너를 빨리 너를 빨리 너만 보일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너를 빨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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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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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